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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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약사랑 고개의 잼도키를 호프로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고 약사랑 캠핑장을 치고 왔는데 근처 어디에 입구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굳이 고개까지 안가도 되겠네요. 굳이 고개까지 안가도 되겠네요. 굳새끼. 아우. 굳이 길이. 굳이 진났네요. 이게 캠핑장인데 어디지? 여기인가? 굳어졌나봐. 그렇지. 굳이. 굳이 어디갔어요? 여기 같은데. 아, 흥믹. 아, 흥믹. 내가 흔들고 싶은데 안 나? 하하하. 내가 흔들고 싶은데요? 응. 여긴 거. 여기인가? 아, 여긴 거. 여기. 아, 여긴 거. 여기. 오, 여기가 카라 Auburn. 기억을 많이 바뀌었는데, 기억이 좀 많이 있어. 여기. 남편 친구랑 헤어지면서 돌아보니까 친구들이랑 많이 멀어졌더라구요. 뭔가 좀 습슬하네요. 귀들이 계속 있긴 있는데? 귀들이 항상 웃는 것 같고. 이제 한번 올라가보나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막 게있더라구요. 여기 캠핑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네. 사이트도 이렇게. 그렇지. 이제 봉사하는 것 같고. 근데 캠핑장 치면 나오긴 하던데 캠핑장이 아니라 다른 건가요? 방가루같은데. 캠핑장같은데. 글램프? 그렇지. 그런거랑. 6장 부산님. 어제 12년지기 친구에 결혼식이었어요. 사실 워낙에 싸워서 거의 2년을 안 보고 지냈거든요. 아까 방문하는 생각이 드니까 남물이라고 하고요. 이곳을 찾겠습니다. 문덕적. 내 안할 길이. 악쌀의 영역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우 길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끝인가? 여기가 올라가서 모르겠습니까? 고마워. 여기네. 뒤에 막아놨지? 여기가 이쁘봐. 여기네. 가게. jat구르. 류꾼. 오사교. 아빠. 여기 약자량국에 인도길 한번 인도길 투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좀 양 옆에 좀 느낄거 같은데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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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UV들 다 올라가더라고 약사령 고개 쪽으로 넘어가는거에요. 정사 쪽으로 올라가보세요. 길이는 화맞지 않네. 차들이 많이 다니나요. 중형 차량들이랑. 못들어오기 완전히 막는건 아니잖아. 훈련하면 우리 가고싶어. 포 사격지역이라서. 여기 그냥 인도길이에요. 여기 인도길입니다. 약사령 고개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왼쪽으로는 개고기 있습니다. 물은 많지는 아닌데. 조그만 개고기 있습니다. 살새도 굉장히 좋고. 고기도 굉장히 좋고. 공기 좋습니다. 여기 개고기. 되게 좋습니다. 대고기. 개고기 있어. 눈온다. 빨리. 약사령국의 윤덕길입니다. 과연 오늘 이 사이에 넘어갈 수 있을지 멋지네요. 여기 기경입니다. 기경 그렇죠? 여기 멋있죠? 오늘 떨어진 우리 가는 곳 여기 계곡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안팎의 소스 여기 눈이 많이 뜨다져 버릴 수도 있어요. 눈은 вам 이런 데 올라가야 길지 않지? 길이 여기 있는 것보다 많아? 자, 인도길 바닥 한번 붙는 날입니까?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임기사님 자, 인도길 박살이 오독길 박살이 오독길 다행히 거 뺨고 야, 흔들고 싶어 내가 흔들고 싶어서 흔들기는게 아니랍니다 이제 어휴, 이제 흠하네 여기 여긴 아직도 4월인가요? 3월 31일 4월을 하루로 막힌 3월인데 3월 31일인데 여긴 아직도 눈이 쌓여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아 3월 31일인데 자 약사령 머리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중간중간 험했다가 편해졌다가 약축꾼 그런데 약축해라 안시는 분들 많아 여기 HV들이 다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올라오잖아 이쪽으로도 길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정확하게 길을 표시를 안해놔서 여기 찾아오겠어 아까는 오늘 전혀 없잖아 나도 막 감으로 찾아온거잖아 주소같은게 없어 길이 없지 않습니다 SUV정도 조금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우 장벽 나뭇가지 나뭇가지 긁힐 것 같습니다 복수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긁힐까 이거 오늘 조금씩 험해지네 비타임이 심해지는데 아 저기에 차라리 차라리 아 여기 두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원래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사장님? 사륜이죠 지금 충분해요 나들이 넘어왔는데 넘어가면 어디에요? 여기저기저 여기저기저 삼부영 뽀뽀라고 있어요 그래서 철으로 뽀뽀으로 나와요 사륜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요 근데 조심해 이래요 눈이 좀 있어요 미끄러워요? 미끄럽지는 않은데 이게 넘어왔으니까 똑같으면 넘어왔 그리고 렉셀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아 일로 넘어가면 삼부영 뽀뽀쥐 오 하하하 사륜을 얻습니다 사륜을 얻고있고 비가 와가지고 비 짓는 길이가지고 길이 좀 미끄럽네요 그렇지만 여기가 좀 언더쪽인데 안 올라가진 거예요 그러죠? 그러지? 그러죠? 아 여기가 넘어가면 아 여기가 이게 넘어가면 그 삼부영 뽀뽀라고 거기가 좀 오늘 한 번 약사령 고개를 넘어서 산부여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근데 반갑네. 아까 끝. 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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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이 높이가 2인치 밖에 안되서 못달리겠어. 다 하체가 달까봐. 이거는 나서 인치업을 많이 내놨어. 다. 눈이 많이 오는 거야. 눈이 너무 가겠다. 이제. 지금도 싹싹싹간대. 오늘 다행히 눈이. 끝. 다행이다. 아까 눈이 왔잖아.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진짜 안했어. 비끄러지겠어. 눈 오고 빙판하는 이런데서는 아무리 사륜이니까 사륜 할아버지가 안되. 저는 그 친구 형님이 한번 사륜에서 사륜 테스트 하다가 돌아가지고. 전복된 적도 안 보인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듯. 그래서 너무 사륜을 맹신하고 안되. 조심해야 돼. 비오고 눈 오고 이럴 때는 항상. 감소금 다행을 많이 해야. 그리고 차가 잘. 좋아도. 눈 밑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뒤에. 전혀. 껌턱대기가 장난이 아닌데. 참 진짜. 참. 참.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경사도가 완만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도 있는데. 많이 저래. 자. 올라온 곳에 찍어보실까요. 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여기. 참을만. 지금 현실이 있는데. 이 아침가. 이따가. 그러고. 이따가. 이따가. 쓴다. 드라이따가. 저기. 하. 남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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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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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능이 없어야돼 이거 스톱해? 응 스톱해 경사로 감속 주행 양치를 펴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봅시다 산조차는 뭐라고 해? 계속 이렇게 물길이면 위험하게 뒷그레지 갑옷 콜라 여기 가방 공급자를 켜고 내려가니까 계속 재어를 해 주네요 굉장히 험험기то 너무 잘해라. 감사하러 감독주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미끄러져 버리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아까 살짝 밟아봤는데 제가 휙 돌더라고요. 아예 브레이크를 놔야 해요. 여기에는 반대쪽은 눈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 저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쪽은 눈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차 와도 침 골치 아프겠네요. 사실 한 번 보여주세요. 저기 눈이 내려온다고 찍어주세요. 대박입니다. 산차. 찰세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아프죠? 어이구 형탈세가 내려갔어요. dibu쿨 하아이종에 간빈엥 간빈에 이 이 따위의 다이요건선 이 그 경사로 감속주의의 냉치가 상당히 괜찮네요. 이랬기 좋아요. 잘 제어를 해주네요. 수진의 식당 자세히 내려가고 있을까봐 원래 이렇게 험한 데 올 땐 눈 많고 이럴때는 현장은 안되고 첫 퍼지거나 현장은 눈 안에서 근데 이게 핸드폰도 아까 켜볼거에요 핸드폰이 안들린거였어 핸드폰이 안들린거였어 근데 이게 지가 잡는거였어 근데 이게 지가 잡는거였어 차가 안내려가잖아 박살리터하고 아예 안밟은거였는데 차가 굉장히 피탈이 많이 졌는데도 중요하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않아 차가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네 기능이 굉장히 좋은거였어 저쪽 눈 나른거 언덕 심했는데 거기서도 지가 잡는거였어 브레이크를 막은 후추가 놀이로 돌아버리잖아 기능을 딱히 하니깐 맛있게 뭐 지가 잡는거였어 그래서 그 마을에 히트폰로 제거하는게 지가 잡는거였어 그래서 그 마을에 들은거였어 다행히 하니깐 전부 마을에 이 시각 세계에 참여할 필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고기 좀 해논게요. 예, 불쌍해서 이러면 나중에는 어떡해요. 고기 좀 해논게요. 고기 좀 해논게요. 여기 예쁘고 맛있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아저씨가 정말 해드렸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태연해, 타개! 오늘 오프 제대로 채워가게 오늘 오프 제대로 채워가게 나중에 등이 아프던 거 귀청이 청하니까 경방북교 거기 가는게 있는데 이런정도 느낌이 좋구나 여기가 더 험한거 같아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투리 쓰지 말아야겠어 표준으로 해당했어 축제적인 망정 써봐요 여기 사람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 경상도나 이런 사투리도 하잖아 외국인들도 충청도만 잘하고 있어 이쪽에 내가 봤을때는 아까 올라온거 훨씬 길어 아까는 올라오는건 잠깐 올라왔잖아 딱 임덕길 시작한데부터 붙이면 이거는 상당히 긴데 여기서부터는 포장도로네 포장도로 여기까지 딱 포장 인덕길 투어 무사히 잘 넘어왔습니다 곳곳에 정상부분에 눈들이 많아서 좀 미끄럽긴 했었는데 잘 넘어왔습니다 에이 뭐야 이거 다시 시작 끝난줄 알았더니 바로 다시 인덕길 시작입니다 아 다리만 딱 살짝 포장이고 다시 인덕 많이 내려가야되네 올라올라고 해도 위에 싯살에 저기 녹두전에다가 거기 갖다가 문 닫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멀지않을건데 김치막수? 마리 막수가 아니다 거기 유명한데 거기 녹두전도 잘해 맛있겠다 보기는 아 이동 여긴 한우를 안쓰고 그거보다 수립차서가 옛날에는 괜찮아요 비싸게 비싸고 막놨어요 계곡이네 계곡이 보이면 거의 다 내려온거에요 넓은 계곡이네 오이 오이 태국 조심히 계십시오 공기는 진짜 끝났겠네요. 진짜? 비염이? 비염이 있어? 비염이 있지 내가 지금 침묵하는 게 일부러 아 여기 저기 막아놓을 때도 있나? 저기 막혀있으면 내가 진짜 타실대 저쪽 앞에 또 포장도는 50m만 가면 포장도는 집들이 있네 진짜 평소에 공기는 좋겠다 감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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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자루를 오면 장가지들이 많이 치긴 하겠네 지금은 아직 뭐 이렇게 대단할 때가 아니야 많이 펼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다 왔다 아 힘들다 자 이제 포장도에 도착했습니다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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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역시 역시 화장도가 편하네 약사랑 공개를 넘어서 저희 삼지형 백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드디어 3부형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네 물이 없어 저 안쪽에 있나? 응 한번 내려서 한번 관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폭포 저기 있네 이게 있네 예쓰 3부형 폭포입니다 3부형 폭포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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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치말이국수 김치말이국수 이게 여름에 뭔가 별미인데 약간 시원해 더울 때 진짜 대박 녹두전 녹두전 김치말이국수 맛있겠죠 그래서 같이 먹어 녹두전이랑 같이 먹으면 참 날씨였습니다 이제 삼겹살이 삶아 삼겹살 삼겹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